홍준표 전 대표의 컷오프로 인한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측하기로는 대구의 무수속으로 출마하려는 건 아니냐 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번복 안 되면 대구 수성을의 무수속 출마 대구 정치 1번제라는 상징성을 갖는 지역이다. 황 대표가 대장부라서 공천 바로 잡아주면 양산서 출마하고 쫄보라서 나를 제거하려고 덤비면 그건 나한테 기회 주는 거고 날개 달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황 대표가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나는 대구의 무수속으로 출마할 거고 나한테 날개 달아주는 거다라고 했고 황 대표가 바로잡아주면 험진 양산서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한 번 다시 풀어보면 바로 안잡으면 쫄보고 바로잡으면 대장부다. 라는 얘기를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조금 전 상황입니다. 제가 발빠르게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공정 사례가 지적되고 있고 또 내부 반발도 적지 않게 일고 있습니다. 저는 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 보면서 현재까지의 공관위의 결정 일부를 재공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창호 박사님 홍준표 전 대표를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홍준표 발언에 따르면 쫄보는 아니고 대장부다 뭐 이런 건가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는 검사 출신이긴 한데 말이나 글을 보면 참 작가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재검토 공천은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재검토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황교안 대표의 입김이 전혀 좀 안 먹혀들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고 김용호 공천위원장 같은 경우가 자기 나름의 소신을 갖고 했는데 그 소신이 황교안 대표는 배려하지 않고 안중이 없고 김용호 공간위원장 위주로 다 됐다는 것에 대한 재검토를 이야기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끼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장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는 서운할 수가 있고 누군가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또 자꾸 번복한다는 것은 당의 어떤 모순 아니면 당의 어떤 조직력 아니면 당에서의 서로 간의 역할 분담 이런 게 제대로 안 됐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른바 공천 잡음이다라는 건데 고승덕 변호사님도 당해 주셨으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대표가 좀 재주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해서 다시 되돌릴 수는 있는 겁니까? 예컨대에 홍 대표를 컷오프했다가 대표의 지시로 다시 부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원래는 이제 최고위에서 이제 최종 의결을 하고 당대표 두 장을 찍어야 공천장에 나가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공천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의결을 하게 되면 최고위는 이제 그냥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담당대로 돼 있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공관위원장의 모든 결정을 사실상 맡겼다. 김 위원장이 알아서 잘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던 건데 저도 이제 방금 이 발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 발언이요. 저희가 아마 저희 도지쿠쇼에만 지금 동식한테 소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김문성 대표가 공천위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육룡한 나르사 두 장 들고 날아가지고 한 번 정말 전국민적인 그런 옥세 들고 나르사 네. 또 뭐 코미디라고 하기에는 너무 제가 과한 표현이고 국민들이 좀 뭐가 좀 희한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절차적으로 풀 것인가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볼 거고요. 다만 이제 홍준표 대표 발언과 지금 황교안 대표 발언을 같이 맞물려 놓으니까 마치 황 대표가 홍준표 대표 건도 여기에 포함돼서 다시 할 것처럼 생각할 사람이 조금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지금 김종인 대표 영입을 할 때 모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김용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심어놓은 몇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깜이 아닌데 이 부분을 바꿔야지 들어오겠다고 약간 깔아놓은 보도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것과 연결이 돼서 분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공천을 바로 잡겠지만 그 발언이 홍준표 대표까지 포함한 거라고 보기는 너무 빠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또 조금 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황 대표의 이 발언을 듣고서 SNS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거의 라이브로 저희가 취재해서 생생하게 전해드리니까 오늘 준비한 건 준비한 게 뉴스가 아니에요. 구스가 됐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최고위에서 황 대표가 일부 공천 문제의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발언했다. 황 대표가 김용호의 막천을 이번 주말까지 바로 잡으려면 김용호를 파명하라. 더 나아가서 홍준표 대표가 공천을 조정하라고 요구했잖아요. 황 대표가 사실상 공천 재주정해놔라고 발언하니까 조금 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럼 김용호를 파명하라고까지 한 발 더 떠서 요구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황 대표가 김용호 공감위원장을 파명할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나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 내 길로 간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는 그냥 정해진 대로 할 거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저는 한두한 대표가 지금 저 말씀은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런 어중만 갖고 있어야지 미리 제 얘기를 하면 또 한 번 바보가 되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결국은 황 대표가 조정을 하든 말든 자기 길로 간다.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행동을 바로 해야 돼요. 정치권은. 지금 그 얘기를 함으로 해서 지금 김용호 공감위원장하고 사이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지. 그렇다고 뭐라 하자면 홍준표 대표하고 사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주 이상한 상황에 벌어지고 그거는 실제로 당원 당규상에 얼마든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공감위원회로부터 빨리 공천 결과 올려라. 그래 놓고 와서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리젝트 시켜버리면 되는 문제예요. 민주당도 많이 말이 나왔지만 시영의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말이 많지만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느 정당이나 최종적으로는 조정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먼저 해야죠. 말을 저렇게 하면 조정도 안 되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볼 땐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바로 나올 줄 모르셨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제 실제는 기자회견한 것도 스스로 무소수로 나간다 이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다 통합하자 통합하자 하는데 전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나 원하는 지역에 앉으면 나 무소수로 나갈 거에요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명분을 만들려고 황교안 대표가 지금 어떻게 해보세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역할이 거의 없잖아요. 김용호 공감위원장도 워낙 잘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황교안 대표도 함부로 자금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박형준 비례 1시간, 2시간 만에 했던 것도 알지만 황교안 대표의 입김이 별로 안 통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자회견도 어차피 무소수로 나갈 건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홍준표 대표가 한 번 더 기자를 해결하는 편이면 안 왔어요. 이 얘기는 무서워. 제가 볼 땐 오늘 이것도 결국은 나는 무소수로 대구에 나갈 생각을 하고 황 대표 쫄보 아니면 이렇게 대장부이면 이렇게라고 했는데 황 대표가 즉각 반응을 하니까 홍준표가 얼른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내 길대로 간다라고 저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웃을 일은 아닌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너무 즉각적인 반응을 냈고 지금 김진 앵커가 말한 대로 앞에 쭉 봐서는 홍준표 전 대표 의도대로 황교안 대표가 파답을 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가서는 나는 내 길로 간다라는 거. 사실은 본인의 시나리오를 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황교안 대표가 딱 끼어들면서 당황하셨나 저는 살짝 그런 의도도 저는 일으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황 대표 입장이 사실 무한해졌잖아요. 황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내가 재조정 하겠다라는 것은 홍은 아니였어. 다른 아까운 분들이 나가 아웃되니까 그분들 아까워서 한 거지 나는 홍은 신경 안 썼는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어요. 예측이 다 돼. 사실 발언하게 보면 딱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는 그런 격이 지금 약간 되어가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입장에서는 고향에서 출마한다고 그랬다가 양산에서 출마한다고 그랬다가 이것도 아니니까 지금 대구로 와가지고 지금 더치 몇 번을 옮기는 겁니까? 철새를 한 번 옮긴다는데 철 없는 새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구 민심으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힘을 실어준 이 미래통합당 여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홍준표라고 하는 정말 전 대표를 TK 지역의 새로운 맹주로 좀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굉장히 큰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큰 흐름을 보게 되면 민심은 글쎄 홍 대표 쪽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